자 우리 이마트 30주년 이마트 속을 너무나 멋있는 프로젝트 가수 유나님 애국사에 이어서 씨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와 함수로 만들어주세요! 자 일단 유나씨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랜더스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랜더스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인정이 되겠습니다 화이팅! 자 그럼 오늘 멋진 시골을 위해 바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랜더스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이마트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마트 속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아이더들은 해피해피하게 팬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만나봅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? 와인드! 야 좋아요 자 오늘 애국사에 이어 시국까지 완벽하게 함께 해주시고요 클리닛 타임 때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유나씨에게 뜨거운 박수 함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경기 우리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 또 박수로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더스 세팅!